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6회 시청자 커턴 토너먼트 X 예선 그룹 B조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서준님의 조합입니다 드랜소드 4CXT 하이니들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스티브 마인크래프트 하이퍼테일 480 니들 하이니들의 드랜소드 니들의 하이퍼테일 시작하자마자 강한 격돌 그 반동으로 재빠르게 X 대 C로 오버피니쉬 잡아낸 드랜소드 자 퍼스트 배틀을 드랜소드가 오버피니쉬 2점 30점을 선택한 상황 자 2연타 중앙 2연타 바이퍼테일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요 아 드랜소드가 스핀 하이니들은 원래는 기대가 안되는 빛인데 드랜소드가 쓰면 잘 받는단 말이야 그 바깥측발을 바이퍼 기울어지는 골을 보니까 아 이거 바이퍼하고 니들하고 진짜 안맞나봐요 자 이서준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성그룹 B조 두 번째 경기 자 강가르도TV님 하이니드 골하고 붙어서 스핀으로는 승산이 없을 것 같고 어 뭐 이제 초반에 X 대시를 이용한 가속으로 어떻게 그걸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헤드사이드 스킨 피니쉬 자 이좌배로 솔직히 스킨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거 포인트는 진짜 뭐하자고 만드는 거야 근데 포인트 나중에 좌회전베이 나오면은 라이즈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자 이좌두 벌써 붙일 대조 엘지사이드 스킨 피니쉬 자 엘지사이드 스킨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많이 남는 모습입니다 자 아 여기서 이좌스 익스트림 피니쉬 뽑아냅니다 자 익스트림 피니쉬로 3.1번에 획득하게 되면서 위자드 승통이 좀 트이게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둘 다 날뛰지 않고 얌전히 중앙으로 들어섭니다 스킨으로 끝나는 양상이 보입니다 위자드 제일 싫은 형태죠 지금 자 원심력이 많이 남은 상태로 중앙에서 서서히 컨택트 자 이번에는 서로 큰 반발 없이 얌전히 스피만 조금씩 갉아먹는 형태의 배틀 자 위자드 흔들립니다 아 헬지사이드가 스핀 자 결국 3대3 어떤 상황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가 됐든 스킨 한방으로 끝날 양상인데 둘 다 지금 엑스대시가 여러번 교차하면서 남발했는데 클리니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스피 피니쉬로 마무리가 될텐데 자 위자드 에로우가 쓰고 있는 포인트 비트 포인트는 아무래도 가운데 지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플랫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심력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플랫축 부분 끝부분이 플랫축이 애매하게 닿아서 스테미너를 빨리 갉아먹죠 자 엘지사이드가 스핀으로 마무리합니다 강가루도TV 본선 진출 자 이상으로 예성그룹 B조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예성그룹 C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